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이제는 마스크는 물론이며 공기청정기까지 필수 제품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성능, 디자인, 가격, 브랜드를 따져 괜찮은 제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기 공기청정기 베스트5를 준비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LG 퓨리케어 오브젯 컬렉션 에어로 퍼니처 LG전자에서 드디어 또 일을 냈습니다. 최근 나온 공기청정기 중 압도적 1위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껏 어디서도 보지 못한 스타일의 디자인입니다. 테이블과 공기청정기가 합쳐진 정말 독특한 제품입니다. 가구와 가전을 결합한 공기청정기로 디자인과 차별성만 본다면 과연 이 제품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은 트렌드에 맞게 정말 다양한 컬러로 커스터마이징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총 3가지로 크림 화이트, 크림 로제, 크림 옐로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LG는 여기서 재미있는 요소를 하나 더 더했습니다. 테이블의 상판과 하판의 컬러를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보이시나요? 취향에 맞게 모든 파트의 색상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잠시만요. 이런 것들은 처음 살 때만 편하지 나중에 교체하기가 힘들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복잡한 도구 없이 테이블 하판에 버튼을 눌러 손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테이블 상판도 원형과 트랙형으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소지품을 많이 올려두시는 분들은 트랙형을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잠깐! 단순히 테이블이면 뭔가 아쉽겠죠? 자, 한번 보시죠. 스마트폰을 올려주면 무선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실용성을 극대화한 제품이죠. 소개를 드리면서 저도 하나 지를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점이 정말 대박인데요. 바로 무드등 기능까지 있습니다. 테이블 하단에 숨겨진 버튼을 통해 무드등 밝기 조절을 손쉽게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무려 3인1이네요. 정말 재미있는 기능이 많아 공기청정기에 가장 중요한 성능을 빼먹었네요. 내부에는 총 3가지 V필터가 있습니다. 1단계 극세사 필터에서는 큰 먼지를 제거하고, 2단계 집진 필터에서는 극초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99.9%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탈취 필터를 통해 생활 냄새의 원인이 되는 유액가스와 스모그, 세집 증후군 물질을 완벽히 제거해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V필터 정화력과 UV나노 살균과 공기가 360도로 공급되어 집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말로만 설명을 하면 믿음이 안 갈 수 있죠? 한국 공기청정협회 CA 인증, 한국 천식 알레르기협회 KAF 인증, 영국 알레르기협회 BAF 인증까지 모두 받아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소음인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1dB의 저소음으로 거의 나뭇잎 부딪히는 수준의 소음으로 1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후 관리 부분도 정말 꼼꼼합니다. 3년 후 에어로 퍼니처 상판을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으로 무상 교체가 가능해 마치 새 제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토출구 클리닝, 주기별 필터 교체 등 정말 1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신경 쓴 점이 마음에 듭니다. 역시 가전하면 LG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가격은 40만원대 중반입니다. 클레어 K 360도 공기청정기 와우, 지금껏 보온 사각형 공기청정기와 200% 차별화된 디자인이 정말 돋보이죠?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5개 부분을 수상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타공형 스타일이 아닌 세로형 패턴과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얹혀져 있는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컬러 또한 레드, 화이트, 그레이, 라벤더로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컬러의 새를 꼽아 놓으면 더 독특하고 재미있겠네요. 잠시만요, 저 새는 무슨 역할을 하죠? 아, 새는 K-BURD로 디퓨저 역할을 합니다. 공기청정과 함께 향기로운 향으로 집안의 공기를 바꿔주는 점이 정말 센스 있네요. 참고로 K-BURD는 별매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15분 만에 최대 14.5제곱미터의 공간을 정화할 수 있는 고속공기정화기술입니다. 내부에 BLDC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 시간당 최대 133,3제곱미터의 깨끗한 공기를 제공해줍니다. 유체역학에 기반하여 필터의 흡입력을 높이기 위해 오토와 펜을 감싼 케이스를 사용했고 공기 흐름은 맞춤형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최적화되어 탁월한 공기정화 성능을 제공하여 체렴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최대 99.9% 차단합니다. 품량은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며 3단계 필터가 적용되었습니다. 1단계 프리필터, 2단계 엠보싱 필터, 3단계 활성탄 필터로 큰 먼지부터 미세먼지까지 심지어 냄새까지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2단계 엠보싱 집진 필터는 일반 집진 필터보다 2분 더 빠르게 입자를 제거하고 분진청 정화 능력을 13% 높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좋았는데요. 구리이온과 다시마에서 추출한 해초 섬유를 결합한 AVA 필터가 장착되어 환경 친화적이고 안티바이러스 장벽을 생성하여 효과도 뛰어나며 불검출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유럽알레르기협회와 미국 가전제조사협회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믿음직스럽네요. 잠시만요. 잠잘 때 사용하면 시끄럽지 않나요? 걱정마세요. 소음은 32dB 이하를 유지하는 야간 모드도 있어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소음 또한 43.8dB로 조용한 거실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4방향 버튼을 눌러 풍량 조절부터 잠금 모드까지 누구나 손쉽게 사용 가능하며 자동으로 색이 변하는 LED 램프가 탑재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음, 보통, 나쁨을 클레어 로고의 불빛 컬러로 알려줘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과 성능 두 가지를 모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코에이 에어카트리지 공기청정기 집안 공기에 대한 생각을 바꿔줄 놀라운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을 베이스로 정말 예쁜 컬러와 패턴이 적용된 예쁜 공기청정기입니다. 도브 화이트, 몬스테라, 올리브 그린, 올리브 리프, 포트 네이비, 피오니 핑크 등 스타일리쉬한 컬러로 인테리어에 딱 맞는 컬러와 디자인을 고를 수 있습니다. 먼저 뛰어난 성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에이 공기청정기는 한국 소비자원에서 유액가스 탈취 효율, 자동 모드 미세먼지 제거 성능, 소음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최고의 성능을 제공함으로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구리 및 향진균 성분이 포함된 이중향균 기능으로 더욱 강력해진 에어컬린 더블향균 필터를 갖추고 있어 집안의 미세먼지 입자, 바이러스 및 곰팡이 성장을 99.9%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내 공기청정기를 깨끗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보통 두 개의 필터로 분리해서 교체를 해왔던 이전 제품들과 달리 이젠 편리한 올인원 필터로 필터 교체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필터 관리에 오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공기질 센서와 함께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직관적으로 표시해주고 있고 잠을 자거나 일을 하는 동안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는 소음 감소, 정음 모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팬 속도를 조정하는 자동 오염 감지 시스템이 있어 항상 최상의 공기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10만원 초반대의 중저가 가격으로 정말 대박입니다. 첫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쿠쿠 공기청정기 가정의 공기질을 책임질 쿠쿠 공기청정기를 소개합니다. 1등급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은 쿠쿠 공기청정기는 환경과 전기세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께 완벽한 제품입니다. 8,200개 이상의 에어홀로 360도 서라운드 공기 흡입이 가능하여 시중에 다른 공기청정기보다 전면, 측면 및 후면에서 더 많은 공기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케어하고 6단계 스마트 청소 센서가 공기질을 진단하여 최적의 공기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유액가스도 제거하는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받은 CA 인증 필터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6가지 LED 색상으로 공기질을 표시하여 집안의 청결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까지 입자 단위로 표시해 집안 공기질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간편 터치 컨트롤을 지원해서 이런 기계를 다루기 힘든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질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하므로 기기의 전원을 직접 켜고 끌 필요가 없습니다. 3단계 분리형 디자인으로 청소도 간편하여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직장인, 아이가 있는 부모님, 가정의 공기질을 개선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느 방에서 어느 위치에 배치해놔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피곤한 저녁, 소음에 신경쓰지 않고 수면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취침 모드를 사용하셔서 24dB 이하의 소음으로 도서관보다 더 조용하게 만들어보세요. 쿠쿠 공기청정기는 사용시 전력소모가 적으며 파워세이빙 모드가 있어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2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샤오미 스마트 공기청정기 4 라이트 샤오미는 항상 발전하는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제공하죠. 예전에는 디자인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는데 이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마치 고급 브랜드의 제품처럼 깔끔하며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컬러로 충분히 견줄만 합니다. 디자인은 매끈하고 각진 모서리를 살렸으며 대칭형 그릴을 적용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소재 또한 내구성이 뛰어난 산화방지 ABS를 사용하며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스타일로 완성을 했습니다. 성능도 정말 우수합니다. 시간당 최대 360m²의 CADR을 제공하며 분당 6000L의 깨끗한 공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단위만 들어서는 어느 정도 공간에 적합한지 모르겠는데요? 공기정화 면적은 26에서 45m²로 4인 가구집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대단한데요. 24시간 정화에 0.8kWh만 필요하므로 전기요금을 매우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점은 3중 필터 시스템입니다. 3중 필터를 하나로 압축하여 미세업자를 최대 99.97%까지 제거하고 대기오염물질도 층층이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필터는 먼지, 연기, 꽃가루 및 곰팡이 같은 유해한 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필터 재질도 카본 필터를 사용하기에 다른 제품보다 1.8배 높은 흡수율로 악취를 제거하여 실내 공기를 신선하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고품질 카본 필터를 사용하여 하나의 필터로 6에서 12개월 동안 성능을 지속합니다. 게다가 야간 모드도 있어 33.4dB의 낮은 소음으로 방해받지 않고 신선한 공기를 즐기면서 평화로운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스마트 컨트롤입니다. 앱과 연동하여 필터 교체 시기 알람을 받을 수 있으며 필터를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롤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공기청정기를 켤 수도 있어 집에 오자마자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헤이 구글 또는 아마존의 알렉사를 통한 음성 제어도 지원합니다. 잠시만요. 혹시 조작법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실시간 미세 입자 표시 화면, 내부 온도 및 습도 측정, 와이파이 상태 및 작동 모드 정보를 보여주는 LED 화면이 있습니다. 즉 가정의 공기질을 쉽게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손쉽게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훌륭한 기능과 더불어 성능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빠른 정화속도, 3중 여과 시스템, 활성탄 필터, 스마트 컨트롤, LED 디스플레이, 야간 모드, 에너지 효율 및 독특한 디자인으로 완성된 샤오미 공기청정기. 제품을 구입하시면 실내 공기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건강과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중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팅! 그래서 너는 뭘 추천하는데? 정리 시간입니다. 두 가지 상황에 맞춰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능은 물론 예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잘 꾸미고 싶어. 그러면 LG 퓨리케어 에어로 퍼니처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완벽한 공기청정 기능은 물론이며 디자인, 다양한 컬러로 커스터마이징, 무선 충전부터 무드등까지 심지어 가격도 보통 공기청정기와 비슷해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고 느껴지는 압도적인 제품입니다. 두 번째, 원룸에 살고 굳이 큰 공기청정기는 필요 없어. 그럼 코웨이의 에어 카트리지와 클레어 K360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사용하기 편한 적당한 사이즈 10에서 20만원대 합리적인 가격과 예쁜 디자인으로 정말 만족감 높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공기청정기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성비 좋고 재미있는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